한국균제신문 한상춘 논사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일본 국왕의 주기시 관련해서 한일 관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 환율이 급락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가 올해 방송 모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청자분을 위한 이런 캐치프레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달 환율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시청자분이 너무 묻는 일도 많았었고 어제 개인적으로는 창원에 수출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아시겠다는 마산 수출지역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렇게 그런 수출 집중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기업들이 환율에 민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어제 강의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오셨을 때 환율이 대부분 은행 PV들이 환율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했는데 환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더라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어제 환율이 장중한 때 한 10원 가까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비해서 한 9원 50천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1,172원 정도로 해서 1,000원이 까꾸로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우려가 이렇게 상당히 확산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추석 직전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었죠 추석 직전에는 사실 중국의 위안화 보치선이 뚫리면서 1,220원대까지 갔었죠 1,22원대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때의 은행 PV들이 1달러에 7.5 정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달러를 좀 사라 해서 8월, 9월까지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최대 관심이 달러 사는 문제죠 왜 달러 안 샀느냐 옆 사람은 다 샀는데 당신은 왜 안 샀느냐 오히려 달러를 이렇게 안 산 사람이 아웃사이더가 되는 이런 총극이 벌어졌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은행 PV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런 분들이 고객을 좀 잘 관리를 잘 해줍니다 왜냐하면 독일 국제 DLS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은행에 판매해가지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적폐청산 아니냐 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냐 하는 쪽에 방송을 좀 해드려서 상당히 좀 무리한 내용이다 하는 이런 쪽에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 윤석훈 금감위원장이 이렇게 비슷한 조치를 해서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이렇게 그나마 고객들이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손실분이 원래 자기 책임 원칙에서는 결국 독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결정됩니다 하는 배상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모습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환율을 이렇게 지도하는 이런 은행 PV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고객들을 좀 잘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 올라가서 1250원 가니까 8월 이후에 그런 재테크에서 천국들 제가 굳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는데 한국 경제가 망하는데 왜 이렇게 환율 안 사느냐 달러 안 사느냐 해서 이 천국이 벌어져서 사실 그 8월 이후에 개인의 달러 예금장과 아주 급격히 늘어서 지금 환율이 1220원에서 1170원 그것도 뭐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50원 정도 떨어지니까 굉장히 달러 투자들이 장혹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거 다 제치고 이렇게 저한테 제가 이제 뭐 환율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는 그래도 외환시장의 30년을 이라해서 가장 오랫동안 정사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돼서 그런지 시청자분께서 환율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했는데요 지금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사준 사람들 사준 사람들은 한국 경제에 뭐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하는 이런 쪽에서 우리만은 생각해서 다시 원 달러 한 일이 1250원 정도 본인들이 얘기한 걸 디펜스 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거 달러라든가 이런 미국의 입장을 볼 때에는 115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어제 원 달러 한 일이 117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향후 환율 움직임은 극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 자신이 엊그제까지 달러를 팔아준 사람은 한국 경제만 삼켜서 1250원 간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실 대외적으로는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우리 원 달러 한 일이 1250원은 일단 환율 조작급보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사실 1150원대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극과 극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일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최근 원 달러 환율이 종종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네 사실은 과거에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 올라간면 달러 강세가 되겠죠 원 달러 한 일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조용한데 원 달러 한 일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달러 강세냐 달러 강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달러 인덱스가 95에서 98 레벨 대로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만 생각해서 달러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1년 반 동안 95에서 98 레벨로 갇혀 있는데 원 달러 한율이 사실 이렇게 작년 말에 1,140원 대비해서 1,170원, 1,18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요인 원 달러 한율이 우리 요인에 의해서 우리로 보면 원화 약세 달러 강세죠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려면 전 세계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여기 이렇게 쭉 보면 레벨적으로 보면 대체로 95에서 98 레벨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상태를 본다면 사실은 원화에 대비해서 달러 강세가 달러 강세가 전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다는 이 내용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를 바라지 않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연일 금리 인하 이렇게 달러 강세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 발언하니까 이런 레벨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전과 다른 움직임을 항상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보면 그런 요인이 가실 때에는 사실상 뭐냐 환율이 종전의 예상보다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1250원 설까지 나왔던 배경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다는 지금 원과 위아나 간의 상관계수가 작년 10월에 0.8에서 0.90 정도 되는데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공세죠 그래서 9월 1일 날 보부가 간세 트럼프 대통령이 때렸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보부가 간세 대상이 없으니까 이아나 포치선은 이렇게 허용 그래서 1달러 7.0 위안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 상관계에서 0.90 정도에서 1달러 1200원대 갔죠 그 다음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환율 전쟁이 이렇게 불거질 겁니다 이렇게 현상태에서 1달러 7.5 가면 1250원 1달러 8.2 안 가면 1300원 1달러 사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1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사실은 뭐냐 지금의 시진핑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본인의 정치적 입장 문제가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 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일치를 보는 측이 한율 분야입니다 위안화 절상 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받고 공분화되는 작업이 남아있다는 합의가 됐고 이것이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 1달러 환율이 이렇게 유로 환율과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처럼 1달러 환율을 좀 급락하게 된 그 계기가 됐던 미중과 환율 협정 내용 이것을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사실은 그 10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미국과의 의견을 보지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었죠 같은 경우에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일단은 10월 15일 날 사실은 이 문제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실 뭐냐 보복 간세가 때렸죠 그래서 9월 달에 이렇게 3천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 15%포인트에 보복 간세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때릴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가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 위기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8월 달에 중국의 환율 조작국에 걸렸죠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지금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담을 때 결국 환율 조작국에 걸렸을 때는 일제일단 말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회와 관계없이 사실 100% 보복 간세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3천억 달러에 대해서 25%포가 내지는 30% 일부 품목의 30% 그 다음에 100% 보복 간세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이 종전의 공세 입장에서 태도를 바꿔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한율 분야에 가장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산물 구매해서 400에서 500달러 정도 구매를 하는 부분에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워낙 급하게 이렇게 작업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을 환율을 볼 때 그걸 좀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차강급 이렇게 고위급 장강급이 되겠죠 여기서 실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명물화 작업이 돼서 이렇게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은 아니죠 트럼프가 이렇게 됐고 유허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정상회담 형태를 안전하더라도 스진핑의 에이전스 역할을 했던 유허가 이렇게 명목스러운 과외사이 정상회담이 되다 보니까 실물급에서 전혀 의견 적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농산물 구매 부분 하나 그 다음에 환율 의견 적분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에이전스 정상회담 다음 달에 있을 때까지는 공문화 작업을 통해서 사실 혹시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고위급 회담에 이렇게 스진핑과 유허간의 합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공문화 되느냐 아니냐 이 여부를 좀 결정하는 걸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좀 불안한데요 일단은 그 불안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장률 6%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보면 종전처럼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는 아무것도 안 났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어제 있었는데요 결국은 작년부터 13차로 걸쳐서 경기 부양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벗던 것이 결국은 돈 되지 않는다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3대 회색커플소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때는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적했던 문제 그러면 3대 회색커플소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경제성장 6% 떨어지도 3대 회색커플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냐 흰칙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다는 중국 경제가 지난 주말에 6% 떨어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냐 경기 부양한다 경기 부양한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하지 않고 금리 동결 금리 동결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의 이렇게 경제성장 6%니까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금리 동결 왜 그러냐 결국은 중국의 정책 변화를 읽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동안 중국이 뭐냐 경기가 떨어지면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 측에 갔는데요 이게 먹히지 않는다 열쇠차를 먹히지 않는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3대 회색커플소 문제를 정리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는 긴축기조 가야 되겠냐 금리 동결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위안화가 절야돼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한율이 그렇게 떠지지 않겠다는 당연히 경기 부양 조치가 예상됐는데 금리 동결을 가니까 위안화 절상 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절상 쪽으로 고시하니까 상관계에서 어느가 위안화가 이렇게 0.9, 90 정도 되는 상태에서 기대했던 것이 동결로 가니까 위안화 절상으로 고시되니까 원달러 한율이 급락하게 되는 배경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대해서 이런 분야, 환율 분야는 많은 쪽에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환율을 얘기하다 보니까 급등락이 반복하는 상태에서 달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노선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3호기 경제 성장률이 6%로 떨어지면서 27년만에 최저치료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우려가 상당히 컸고 위안화 역시나 좀 절하로 고시해야지 않을까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어제 절상 쪽으로 고시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부산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 중에 굉장히 부산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이크를 통해서 혹시나 장비 고치는 문제 소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하는데 굉장히 흐트러져서 방송을 좀 이렇게 시청하는데 집중 있게 못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분은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지난 연말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여기 나오겠습니다 6.6%에서 28년 말에 최대치를 기록했죠 그런 상태에서 올해 2분기에 경제 성장 6.2% 떨어지고 3분기에도 6% 떨어져서 바울이 붕괴되는 이런 조짐을 붕괴될 조짐을 보인 상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위안화 절화 조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위안화가 절화된다면 원화가 절화된다 그러면 위안화가 절화된다면 위안화 한율이 올라가고 원달러 한율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되니까 원달러 한율이 절상되는 이런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은 좀 구조병이 방송이 좀 상당히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술팀들 방송 좀 험용 중에 이거 좀 고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이 지금 우선적이니까 그래서 시청자분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장비를 고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집중하지 못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방송 장비를 고치도록 이렇게 PD분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위안화 절화 쪽으로 가느냐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차 말씀드린 3대 회색 곱을 수 문제니까 위안화 절화 해봐야 이 3대 회색 곱을 수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3대 회색 곱을 수 문제 정리해서 정책 방향을 좀 바뀌고 있다 앞으로 어떤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렇게 보면 당연히 뭐냐 3대 회색 곱을 수 문제에서 이제는 뭐냐 신지핑 입장에서는 종전의 신청 따위에서 중속 성장을 가기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쪽의 정책 방향이 애초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급한 나머지 중국의 성장률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열세치라고 해서 경기가 이렇게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중국이 3대 회색 곱을 수 문제 정리하지 않을 때에는 위안화 절화가 이렇게 될 때에는 중국 경제 입장에서 실이기 없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일단 외국 자문이 이탈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에 걸린 상태에서 오면 환율 조작국에 따라서 결국 보복 간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사실 그 중개 위상을 좀 높이는 작업인데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절화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이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환차선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3대 회색 곱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니까 신용경색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신용경색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결국은 1대 1료 계획의 자금을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 오면 유럽 끌어들고 한국 끌어들고 할 때 마시아 프랜과 같은 자금 지원을 못해준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제 위상을 높여주는 측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상태에서 오면 위안화 절화가 실익이 없다 경기방에도 실익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3대 회색 곱에서 정리하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3대 회색 곱에서 문제를 그때마다 이렇게 마약을 줄 때에는 이렇게 3대 회색 곱에서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런 배경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환율을 읽으실 때 중국의 정책이 최근 들어서 조금 변하고 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당장 당장 이렇게 돈을 퍼붓는 그래서 위안화와 경기가 어려우면 위안화가 절화가 돼서 원달러한 일이 올라가는 이런 구도에서 좀 이렇게 나중에 더 확인되어야겠습니다 이 구도가 본래 이상으로 절상을 통해서 내지는 긴축을 통해서 3대 회색 곱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중국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 중에 이렇게 굉장히 주변이 스트러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됐던 내용이 하나도 없이 백지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30년 이렇게 해오면서 오늘 같은 일은 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환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중과 환율 협정 어떻게 운영될 것으로 좀 보시는지요?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위안화 환율 문제가 떨어져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면 시청자분께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위중과 환율 합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걸 좀 강도 있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제2의 프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2의 프라자가 됐을 때는 프라자 당시에 N달러 환율이 240에서 79이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제2의 프라자가 되면 위안화 환율이 뭐냐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달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협약을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이렇게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소위 제2 프라자 협정으로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안화 절하 쪽에서는 중국이 실익이 없다는 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하가 이제는 정책 방향의 절상 쪽으로 이렇게 또 긴축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나중에 그 정책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는 어제부터 새로운 방향 조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위안화 절하 부분에서는 중국이 사실 종전처럼 적극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환율 협약이 절상 쪽이다 하는 것은 이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2 프라자 것처럼 대법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가 되겠느냐 두 가지 하나는 위안화 환율 수준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공정으로 반영하는 이런 쪽에서 소위 스위스 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대법적인 자라 미국 입장에서는 대법적인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법적인 위안화 절상 미국 입장에서는 대법적인 달러 약세 이 대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양국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 하면 중간성에서 스위스 파 본다면 1달러 6.8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는 명문화가 되겠느냐 명문화는 사실 힘들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프라자 협정 당시에는 그때는 환율을 협약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다 서방선진 5개국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서는 이렇게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던 이런 국가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환율 협약을 프라자 협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본 지역에서 받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데요 역시 이번에 환율 협약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간다 하더라도 패권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는 패권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명문화 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의 프라자는 나오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명문화 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느슨한 형태로 움직인다 그게 이제 밀약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상하이 밀약설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결국은 이제 1달러 6.8 정도의 스위스 발성 움직인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위안화 환율이 1달러 7.0 정도로 이렇게 7.0도 해서 움직이죠 그러면 한 1달러 6.8 정도를 된다면 환율의 상관계수가 때리져면 대체로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0원 정도 이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모습은 다른 다양한 요인으로 개최되어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 미중 간 환율 협약 이런 것에서 그냥 단순히 고염만 때린다면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1,150원 내지 1,170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1,250원 이렇게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1,150원, 1,100 내지는 1,170원 그런데 지금 1,170원은 내려온 거죠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폭적인 달러 투자하신 분들이 우리 어제 환율이 1,170원 되니까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되지 않는 이것은 가능성이 적다 그 이유는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뭐지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위안화 절상이 더 되겠다 그래서 지금 1달러 7.0에서 1.6.8 정도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환율을 놓고 볼 때는 조금 더 떨어지겠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환율 이야기를 하면 뭐 브렉시트 요인도 함께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브렉시트에 따라서 현재 영국 파운드 환율, 유로가 같이의 변동성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데에는 위안화 환율, 우리 내부적인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특별히 뭐 사실 수출이 이렇게 극감한다 10월 들어 극감한다 얘기하면 환율은 올라야 되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그 수출 감소 얘기를 이렇게 나온 얘기를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1,170원 밑으로 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 떨어지는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출 감소이든가 뭔가 하면 일본과 이렇게 관계를 볼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율은 상대 변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유로한 일도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브렉슨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죠 의회가 통과하지 않느냐 이런 때인데 결국 이제 오늘도 좀 불발됐습니다 결국 최대 최악의 경우인 노딜 브렉슨은 이제 사실 마무리된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있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파운드화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또 파운드화는 유로화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로랜드 10개형 중에서 영국은 EU의 가입국이지 유로랜드의 가입국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착하니까 유로화에 대해서 파운드화가 구성통화가 아닌더라도 영국의 파운드화 그 다음에 노딜 브렉스 없어 유로화도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원달러 환율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비중이 58%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7.8%입니다 그리고 파운드화 비중이 1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 값치면 시청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 70%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강세가 돼 유로화가 파운드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 인덱스는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달러 인덱스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유로화가 강세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강세 비중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쭉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목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유로화 강세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노딜 브렉스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영국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 이게 의회에서 완전히 통과되기가 지금의 존스란 가지고 통과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 세 가지 각도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존스란이 급한 나머지 이전에 텔레스와 메이 안과는 상당히 영국 경제에 피해를 더 미친다 그러면 브렉스 통과하는 게 뭐냐 아무리 국민 투파했다고 해도 영국 경제를 침출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반발세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리스 존슨이 트럼프와 비슷한 게 그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영국 총리를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브렉스 통과가 준 게 아니라 영국 경제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 나의 의지를 관찰하고 내가 정책을 추진하고 내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 경제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존스란이 사실 텔레스와 메이 안보다 영국 경제에 침체하는 얘기를 어제 전세형 캐스터에서 전해주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게 반발이 많다 보니까 브렉스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영국 국민 사회에 재투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의회에서 상정 어디라도 놀이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국가에 대한 구속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스테이트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스테이트 국가라고 보죠 런던이라든가 스카트랜드라든가 웨일스 같은 그런데 이제 스카트랜드는 경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서 왜 금융사가 빠져나온 런던을 왜 매개 살리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스카트랜드가 존스랑 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우리는 자치 독립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쳐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영국 의회에서 이 문제를 아무리 존슨이 이렇게 총리 입장에서 이렇게 부과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영국의 왕정은 사실상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회 판단인데요 의회 판단이 이렇게 표구를 나누고 비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 브렉스드가 노딜에 대해서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파운드화를 사라 유로화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특히 뭐냐 은행 PV들이 그런 각도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확실하다 노딜 브렉스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에 유로화와 파운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유로화라든가 파운더를 투자할 만큼 이게 강하게 이 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브렉스드 문제가 정리되기는 좀 힘든 상태가 아니냐 이 대목에서 유로화라든가 파운드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돼서 다운란드에서 떨어져서 원달러는 떨어지는 이 가능성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과 더불어 유럽 쪽의 이슈들까지 유인들까지 살펴봤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살펴보려면 미국 측 요인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 달러를 투자하시는 분은 항상 이제 다른 가격 변수에 달리 이게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비가 아닙니까 다 똑같은 금융면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금리는 이렇게 다른 국가가 그렇게 간접적이지만 그게 교환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달러 투자하시는 분한테 꼭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달러를 투자 받을 때 달러 사시는 분은 한국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원달러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사실 그 달러를 사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왜 이렇게 달러 투자가지 그렇게 다른 투자 수단들은 달러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파랑이라든가 엔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돈 벌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투자는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달러에서 뭐 10원 50원 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엔화에 대해서 100원 번다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엔화를 추천해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한 달러 투자할 때는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원달러는 미국 측이 더 중요하다 원달러에서 미국 측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만 생각하면 지금 1250원, 1300원 올라가서 마치 위기가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데 무슨 유튜브 방송에 요새 화두를 느끼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내도 불구하고 그냥 위기위기 조장해서 원달러 아니 1300원 달러 사도 있지 이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냐 유튜브 구독수를 좀 많이 올리지 못하게 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실익이 없는 이유는 뭘까 하는 측에서는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달러 강세를 바라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달러 강세 바르면 원화가 약세될 거고 원달러는 올라갈 거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갈 거고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미국 측이 지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달러 가치 결제에서 눈이 말씀드리는 머키리온과 마스윤이 있죠 머키리온은 미국 경기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이렇게 얘기고요 마스윤은 트럼프 정부가 달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죠 그럼 시청자들한테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좋습니까 지금 미국 경기 제조 경기 안 좋아서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지금 3분기 성장길이 이달 말에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2%가 과연 깨지느냐 이 여부가 이제 관심이 되는 상태고요 금리 연일 내리고 있죠 그래서 7월 달에 금리를 내리고 어쨌거나 미국 경기와 관계없이 임명권자가 되니까 7월 달도 금리 내리고 9월 달도 금리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동안 이렇게 달러 강세를 이야기시켰던 머키리온이 지금은 달러 약세 쪽으로 가는 요인이고 마스윤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달러 강세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일 뭐냐 왜 이렇게 달러 강세 달러 강세에 따라서 뭐 달러 강세를 인재상으로 그렇게 강세는 안 지도 불구하고 대선을 치러서 경기라든가 정치를 가져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강세를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강세가 돼서 우리 제조업들이 좀 어려운 것은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유럽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가 금리를 높이니까 파울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않냐 이런 쪽에서 지금 달러 약세를 이렇게 가져가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면 머키리오인도 펀드멘탈 요인도 달러 약세 그다음에 마스윤 정책 요인도 달러 약세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갇혀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이 된다를 보셨습니다 최소한 미국 측 요인을 본다면 내년 대선까지는 미국 측 요인에서 달러 강세 원달러는 올라가는 이런 요인이 잡히기에는 좀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좀 많이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입장에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50원 이상까지 이제 절하가 된다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역시는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은 이렇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시각에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외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독일의 국제 DLS라든가 이런 감동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방향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치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좀 오른 건 옳고 잘 되는 건 잘 됐다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건 강하게 비판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사실 잘 된 것도 반대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경제정책에서는 외환 분야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야는 이렇게 이번에도 IMF를 통해서 연차 통해서 국제적으로 그 총회와 관계없이 이렇게 각종 국제금융시장에 그렇게 아주 비중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경제실상을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외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원달러 확률 우리 경기 어렵다 뭐 경기 어렵다 그래서 원화 약세를 시키겠느냐 원달러 확률을 올리겠느냐 쉽게 하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뭐냐 우리 경제에 우리에서 확률이 올라가더라도 수출이 되고 지적이 안 된다 우리 수출 상품이 삼성전자 같은 상품들이야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노동지백적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환율에 민감한 구조를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환율을 올려서 원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증대를 통해서 경기를 이렇게 살리는 구조는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건 아주 잘 된 모습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수출 구조를 감회해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원달러 확률이 이렇게 이렇게 일부 사람이 경기를 생각해서 환율을 올려서 대폭적으로 원화 자세는 이렇게 절화될 때에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환율 조작구에 걸립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비슷한 입장에서 호흥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 조작구, 조작구 이런 지정에 있어서는 1988년 옴니버스 액트에서 환율 조작 여건이 완화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은 수출 생각하고 경기선에서 원달러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많은 분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원화 약세를 도모하면 수출이 등대하겠느냐 과거의 수출 구조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가꾸로 환율 조작구 원달러가 올라가면 환차선 발생에 외국자본 나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 프로그램에 따라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 재무가 한계 원달러 한율의 부분에 적정 수출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높게 잡아드려도 이보다 더 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150원 정도로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그 점은 시청자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달러 문제에서는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달러를 간접 투자, 달러 자산을 사는 것과 달러 표시 자산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국채라든가 크라우딩, 이익을 사는 것과 달러를 직접 사가지고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에서 보면 사실 후자는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 해도 전자는 이렇게 달러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익을 본다 하는 시각은 저는 뭐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뭐냐 스트레스가 많고 주도권은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달러보다 다른 이렇게 투자수단이 이렇게 있으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추천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너무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자산에서 지금 한 번에 독일 국채 디레스 마감처럼 몰빵하는, 사업과 유공을 몰빵하는, 노자금을 몰빵하는 이런 쪽에 하지 마시고 자기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균형적인 비중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 번 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로 급락하면서 달러 투자자들, 원달러 환율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과 또 우려를 갖고 계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주 논서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